안녕하세요. 팔레용봉 회원님 단변치기의 반표혜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용봉 인사 중소기업 직원연수 주택의 대학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23다 226866 판결입니다. 건물 인도 선고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 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이 원고는 2019년 12월 4일 보증금 2억 원에 차임 1,500만 원으로 해서 2021년 12월 11일까지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피고, 여기는 회사죠. 피고 회사입니다. 피고 회사와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부동산에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9일에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라 이렇게 퇴고를 요구하니까 피고 회사가 2021년 10월 5일 날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거죠.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 6일 날 설립이 됐고 A는 2020년 2월 25일까지 대표이사화를 산임을 했고 8월 20일까지 사내이사화를 각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표이사는 아니죠. 하지만 임대차 체결 당시,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였죠.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거를 임퇴하는 경우에는 대학령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직원이 인도받을 경우 그 경우는 대학령이 취직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대표이사, 이 피고이사의 대표이사인 A도 과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직원이 해당 주책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학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A는 피고의 대표이사금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대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간 만료로 인해서 계약갱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중소기업이 직원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 대학력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조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학력을 갖게 되면 계약갱신건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직원이라는 의미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입주하고 재주신고를 맞춰도 대학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건도 없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